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사치 논란 옷을 여러 벌 수백 벌 사입고 그것을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로 사입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 때문에 많은 홍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집앞에 후드티에 슬리프를 착용하고 나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이전에도 똑같은 옷을 입은 모습이 포착돼서 이게 그야말로 재활용 패션이다 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려입기 패션 또 재활용 패션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6일 날 김건희 대표 팬카페 근사랑을 보면 지난 4일 공개된 김건희 대표의 사진과 관련 사진 속에 자주색 후드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지난 2월 24일 날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를 만나러 갔을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이 또 신발이 뭔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과거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걸 찾아내고는 이것 봐라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과 달리 옷을 같은 걸 계속 입고 다닌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소하다 수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대표는 이른바 무속 논란이 불거지던 당시에 김장환 목사와 비공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건희 대표는 이때도 자주색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김 대표는 짙은 회색 재킷을 걸쳤고 머리엔 보라색 스카프를 두런 채 동그란 태 모양의 안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돌려입기 패션은 후드티만 아니었습니다 품절 대란을 부른 김건희 대표의 3만원대의 흰색 슬리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당선인은 트위트를 통해서 김건희 대표가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늦은 밤에 산책하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사진에서도 김건희 대표는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 슬리퍼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에 공개된 사진에서 흰색 슬리퍼를 신고 경찰 경비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공개됐는데 그때 슬리퍼나 지난 2월 달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한 사진 속에 김건희 대표의 슬리퍼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또 김건희 대표가 김장환 목사를 만날 당시에 입은 회색 재킷은 김건희 대표가 지난 4일, 지난달 4일이죠 지난달 4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할 때도 입은 옷과 색감, 모양, 재질 등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도 김건희 대표는 프레필 사진 촬영 때 수년 전에 언론 인터뷰 때 입은 베이지색 재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오히려 저 옷밖에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프레이다 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경찰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른바 활동 임박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 활동 재개를 위해서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프레이로 보인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부인의 첫 대중 메시지로는 너무나 생뚱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중 메시지는 본인이 연출하거나 기획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꼭 받기를 바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준님이 말하는 전문가 도움이라는 게 탁혐인 것 같은 그런 걸 받아서 쇼를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국민들 네티전들은 김건희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수수하다 금소하다 소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4일 날 공개된 사진과 2월 달에 나온 사진이 다른데 여기 뒤에 보면 차 안에 있는 재킷을 입고 있는 차 안에 재킷 안에 입은 티가 바로 지금 경찰 경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찍었을 때 입은 티와 똑같은 거랍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김장환 목사를 만나러 갈 때 선수 차를 몰고 왔던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4일 공개된 사진 속에 슬리퍼랑 또 지난 2월 달에 김건희 대표가 토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한 때 모습인데 그때 신었던 신발 지난 4일 때 보였던 신발 똑같은 슬리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뉴스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동안 김정숙에 대한 호화 사치 논란과 관련해서 여성들 특히 권력 주변에 있는 핵심 여성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뭘 입었나 어떻게 입었나 이런 시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숙이가 그렇게 많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김정숙 분권 출범 추기부터 이게 쭉 관찰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먼저 이런 글들이 사진과 함께 쭉 SNS에 올라왔습니다 모자이크처럼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로 쭉 사진을 빼곡히 집어넣는 그것만 보더라도 김정숙이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지를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부담되기는 커녕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다 역시 스타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패션쇼를 하듯이 계속 새로운 옷 또 좋은 옷 이런 것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뽐내다가 이번에 아주 된통 걸린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색 자켓과 이 자켓을 보면 투표할 때하고 지난 6월 달에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자켓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 똑같은 모양 이런 옷들을 계속 입고 있다 이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옷을 재활용하고 있다 한번 입은 옷은 끝까지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언론 인터뷰 때 입은 베이지색 자켓과 지난 1월 달에 프로필 촬영을 할 때 모습입니다 올림머리 올림머리를 했을 때하고 새롭게 머리를 내렸을 때하고 다른 모양인데 재킷은 같은 재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입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다른 모습이다 김건희 씨는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돈도 버렸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옷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버리지 않고 뭔가 외부에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무상으로 공짜로 지원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펑펑 쓰는데 자기 손으로 돈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아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씨가 물론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런 사업체를 읽으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슬리퍼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절약하고 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김정숙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면서 SNS 상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